고기의 보도 때로는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좋아해 옛날에 모델 그런 거 할 때도 만약에 포기 찍잖아? 빨리 집 찍으라고 손을 막 먹고 싶어 고기의 보도 아니 저번에 잘 먹었었는데 왜 안 먹지? 어떡해 왜 안 먹어 빼로야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다른 상마지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지금 물 먹고 싶나 보다 엄마 나 물 한 번만 더 올게 얘 물 마시고 음! 틀었다! 틀었다! 잘 먹어 얘 조금 줘야 되겠다 오 마이 갓 포기 봐봐 뼈로 포기도 한 번 줘 봐 포기도 줘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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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포기 먹어 포기는 좀 짜증 난 거 같은데 얘 좀 이리꼬 봐봐 포기야? New York 아 맞다! 엄마 그거 먹으면 되겠다 여기 우두모분이 파는 데 있어 그런데 그게 포기 아니 좋은 거 다포기 일우더라구 저펄 tox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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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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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형아도 줘야지 너만 먹냐? 오우 예! 아... 진짜 좋아한다, 얘는... 야아! 동생도 좀 줘! 이게 안다. 끝에 안다. 이제 빼루 좀 줘. 다 먹었어. 맛있겠지? 다 먹었어? 이제 안 먹어? 양보해 주는 거야? 어머! 보고 가서 먹어. 형아가 너 양보해 줬어. 어머! 양보해 주나봐. 먹어! 보게! 형아가 양보했던... 어머! 어머! 빼루야! 어머! 착해!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. 어머! 얘 뭐야? 너무 착해. 딱 눈치 보더니 먹고 싶은 것도 딱 참고. 이리 와 빼루. 빼루 이제 빼루 꺼. 빼루. 빼루 다 먹어. 이제 빼루 다 먹어. 빼루 먹어. 어머! 봐봐. 양보한 거야. 왜? 밑에 떨어진 거 먹고 있어. 왜? 밑에 떨어진 거 같아. 우리 집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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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